캔들이란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서 사용되는 차트에서 캔들 차트를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캔들은 주가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캔들은 시가, 종가, 고가, 저가로 형성되고 주가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가는 거래가 시작될 때의 가격, 종가는 거래가 마무리될 때의 가격, 고가는 거래 시간 내에 가장 높은 가격, 저가는 거래 시간 내 가장 낮은 가격을 표시합니다.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형성되는 캔들입니다. 은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형성되는 캔들입니다.